아 멋있다 세영아 버스커버스커버들 완전 감미롭지 않냐? 완전? 나도 저런 친오빠 있었으면 좋겠다 야 무대에서 노래하는 분들이니까 멋있는 거예요 친오빠였어봐 머리아파 그래도 세영아 상상해봐 내 생일날 친오빠 있으면 생일인데 다들 바쁜가? 카톡 어? 오빠한테 카톡 왔네? 클릭! 사랑하는 내 동생 가연아 생일 축하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내가 더 고맙지 뭐 어? 이거 기프티콘인데? 어 역시 오빠밖에 없다 오라버니 아 좋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그럼 우리 초 같이 불어볼까? 그럴까? 자 하나 둘 셋 오 소리 진짜 예쁘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지? 무슨 소리긴 오빠 입김 소리지 왜 이거지? 못 믿겠어? 응 잘 봐 아무튼 생일 축하해 가연아 오라버니 야 친오빠 있으면 나한테 이렇게 서프라이즈도 해줄 거 아니야 야 니네 오빠 목구녕의 마법의 성인이야? 성을 꼬시든 가야지 진짜 가연아 잘 들어봐 진짜로 흔한 오빠 생일인데 어떻게 문자 하나가 없냐 완전 외롭다 외로운 인생 게임이나 하자 카톡 응? 오빠잖아 내 생일인 거 알았나? 클릭 에이 게임 초대 짜증나 카톡 메인 사진 바뀌었네 클릭 아아악 아 핸드폰 또 슈퍼했어 어제 삼건데 아 이런 인간이 나 진짜 정말 짠 아니야 내 생일이잖아 철든 소녀답게 오빠 그동안 목을 들지만 사랑해 보내기 감동 좀 받을걸? 카톡 아 진짜 이런 감정이 메마른 인간 정말 야 너는 내 생일인 거 아니야? 카톡 어 진짜 사람을 들였다 났다 해 진짜 뭐 보낸 거야 클릭 납기다 응 제대로 납겼어 좋았어 넌 뒤졌어 야 니 컴퓨터에 있는 100기가 야금 다 지운가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웠어? 어? 지운다고 안 지웠어 어 다행이다 어 아 내 설아짱 아 짜증나 왜? 내 생일인데 진짜 뭐 없어? 미안 진짜 없어? 세영아 덤벼라 예스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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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짜잔 어 오빠 이거 뭐야? 뻥 생일빵 아 빡쳐 야 봤어? 친오빠는 다 저래요 야 뻥치지 마 그런 오빠가 어딨냐 그러지 말고 세영아 잘 들어봐 친오빠가 여자친구 생겼을 때 아 겨울이라 그런지 집이 좀 춥네 아 춥다 어 누구세요? 가연아 오빠 여자친구랑 같이 왔는데 문 좀 열어줄래? 어 알았어 자 멋있다 저기 잠깐 들어가도 될까? 네 들어오세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어 네가 가연이로구나 네 꼬마 승리 아가씨 듣던 대로 참 예쁘네 언니가 더 예뻐요 너가 더 예뻐 언니가 더 예쁘다니까요 어 뭐야 뭐 하는 거야 난 둘 다 예쁜데 근데 언니 이 클러치 너무 예쁘다 언니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? 네 너 한번 들어봐 이렇게요? 그림 된다 너 가져 진짜요? 한국에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감사합니다 근데 언니 여기 돈 들어있는데 어 돈 한번 들어볼래? 이렇게요? 돈 든 그림 된다 너 가져 감사합니다 짱이다 야 우리 가연이 선물도 받고 용돈도 받고 기분 좋겠는데? 응 근데 손이 왜 이렇게 차지? 모르겠어 집이 좀 춥나 봐 그래? 응 현 씨 둘 셋 춥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 아 아 야 오빠 여자친구 생기면 이럴 거 아니야 야 둘 다 병원 데려가 어? 가는 김에 너도 가 왜? 가기 싫으면 잘 들어봐 어? 진짜로 흔한 오빠는 게임이나 해야지 오빠잖아 여보세요? 오빠 여친이랑 가고 있는데 방에서 나오면 뒤진다 빨리 끊어 씨 야직나 아 야 아 진짜 어 뭐야? PC방 가있어 빨리 아 싫어 아 진짜 빨리 한 번만 아 싫다고 니가 나가 아 진짜 말 더럽게 안 돼 아 진짜 아 진짜 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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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보고 싶었죠 보고 싶었죠 나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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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싶었죠 보고 싶었죠 자기야 자기 여동생 응 으악 방에 들어가 있어 아 어머 어떻게 어쩔 머릿빛 완전 이뻐 야 야 나 이거 한번 해봐도 돼? 한번 해보세요 아 고마워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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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자기 어울려? 으악 그림 된다 자기 거다 어? 진짜? 어 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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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띡띡 왜 왜 왜 왜 어머 어쩔 옷 완전 이뻐 한 번 입으면 안 돼? 어 저 한 번만 아하 어 언니 어? 작작하세요 빙 뜯어 들어왔어요? 그래 내가 좀 그래 나빴네 네 헤어지자 아니야 집에 갈래 아니야 잠깐만 됐어 나만 나쁘니까 나 집에 갈래 그래 헤어지자 이까 너 땜에 헤어지자 그래 어? 알았어요 언니 자 자 자요 이거 언니 가져요 아하 완전 찢기 야 야 그래도 어? 언니가 네 준다고 이거 사왔다 어? 저 언니가? 그래 어? 언니 고마워요 뭐지? 라면 끓여 아하 아이 도세인데 응? 세 개 끓여 그래 아하 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자기야 응? 둘 셋 미안 언니 달려 보러 보러 야 아 나 안 돼 봤어? 친오빠 다 그래 마이토한테 아하